내가 포기하면 네 엄마가 힘들어지는데 어떡하냐. 나 지금 죽고 싶은 마음으로 포기하는 거야. 끝낼 것이면 진작 다 끝냈어야지. 사람 마음 다 뒤집어놓고 겨우 이럴려고 우리 엄마한테 직접 돼. 못나 빠져가지고. 그러니까 30년 동안 짝사랑이나 하고 있지. 엄마 이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목을 매? 목을 매길. 됐어. 그만이요. 네 소원대로 다 끝났으니까 너도 어서 가. 끝나기 누구 마음대로 끝나. 상관 안 할 테니까 둘이 마음대로 해. 둘이 드라마를 찍든 영화를 찍든 마음대로 하라고. 승혁아. 그. 정말이야? 진짜야? 왜? 도로 불러? 그건 안 되지. 그래. 어차피 내가 엄마 인생 책임져 줄 수도 없고. 그건 그려. 엄마 죽을 때까지 내가 보살펴 줄 수도 없고. 그려. 그려. 우리 엄마 눈에서 눈물만 나게 해봐. 내가 그냥 귀신들서라도 쫓아갈 테니까. 갈게. 그래. 그래. 몰래 나갔다 빨리 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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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은 죽는다는데 죽는다. 아들은 죽는다.